한국이 참 리테일 투자자는 열정적인 곳이고 코인 투기하는 나라다 그래서 어떤 코인? 아 이거 너무 위험한.. 아 위험한.. 가장 발전 가능성이 높은 곳은 인도네시아다 약간 팔이 안으로 고부시는 느낌이 없잖아 있는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여전히 동남아시아 하면 그냥 대충 가서 해보고 안 되면 말자 이런 마인드이신데 쉽게 보는 경향이 있죠 태국하면 마사지, 파타 이런 것만 생각나니까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디 제일 가고 싶으세요? 저는 안 가본 태국이 역시.. 태국? 아 태국은.. 파타이 맛있으니까 파타이 태국은 뭐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 금융권을 중심으로 한 생태계가 많이 조성이 돼 있고 또 빛컵이라는 시장을 90% 이상 장악하고 있는 대표 거래소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한 회사가 이런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고 볼 수는 없지만 여전히 주요 플레이어와 생태계 일자리가 존재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태국은 전통 금융권과 빛컵이라는 거래소 그리고 이를 둘러싼 생태계가 이 시장을 견인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 태국은 여전히 왕실의 권한 또는 영향력이 상당히 있는 걸로 있더라고요 왕실에서도 블록체인에 관련된 것을 동료 기술 발전을 위해 동료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태국이 아주 다른 동남아시아 시장에 비하여 인구도 사실 많지 않고 한 6천만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조금 고령화도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시장의 역동성은 좀 떨어질지언정 이런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발전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약간 탄탄하게 받쳐주는 왕실도 있고 생태대도 있고 이런 느낌이네요 은행도 있고 거래소도 되게 잘 하고 계시고 이런 것들이 있고요 시계방향으로 돌아볼까요? 네 좋습니다 베트남인데 베트남은 저희끼리 블록체인 개발자 공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블록체인 개발자 뭐 기터브에 등록된 어떤 코스 숫자로 봤을 때는 인도랑 미국이 압도적이에요 네 근데 그다음 동남아시아를 견인하는 곳은 단연코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은 이미 직원을 500명 이상 두고 있는 블록체인 SI 업체? 개발 업체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오 맞네요 저희도 이제 소타텍이라는 회사랑 파트너십을 맺고 같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베트남은 이미 젊은 사람들이 블록체인 개발자가 되겠다 블록체인 업계에 종사하겠다라는 의지들이 충만합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영웅 효과라고 부르는데 히로이펙트 이미 스카이매비스가 만든 로닌이나 엑시인피니티 그리고 코인구팔 같은 성공적인 프로젝트들이 있어요 근데 과거에 저희가 베트남에서 만든 어떤 제조업의 제품 또는 뭐 서비스하면 좀 갸우뚱하잖아요 그렇죠 약간 중국 느낌, 메이드 인 차이나 느낌으로 약간 조금 그렇죠 근데 블록체인에서는 베트남을 거치지 않은 개발 제품이 없을 정도로 거의 중요 개발자 공장이 있어요 믿고 보는 베트남 이런 느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베트남 탈중앙앱이라든지 거래소가 어쩌면 베트남분들이 다 이미 개발을 해진 그럴 정도로 굉장히 베트남이 개발자 공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돌아와서 이제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는 사실 태국을 담으로 상당히 선진국이에요 근데 이 블록체인 커뮤니티가 되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마치 축구의 메시와 호날드처럼 두 명의 스타 플레이어가 있어요 아하 누구죠? 코인게코 그리고 이틀스겐 이곳은 본사를 말레이시아로 두고 있어요 아 그래요? 저는 너무 사실 신기해요 그래서 왜 말레이시아에 있죠? 아무래도 말레이시아가 소득 수준도 높고 또 교육도 되게 잘 되어 있으시고 또 세제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이 커뮤니티 자체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데 이 두 명의 두 곳의 스타 플레이어가 글로벌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게 주목을 할 만하다 아무래도 이런 좋은 회사들이 있으면 좋은 인재들이 모이게 되고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들도 활발이 될 수 있죠 우리가 어디로 가볼까요? 인도네시아 잠자는 거인 이제 깨어나고 있다 가장 큰 인구 젊은 연령층 그리고 정부의 나름대로 전폭적인 지원 그리고 워낙 젊은 사람들이 성장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현재는 아직은 아니지만 가장 발전 가능성이 높은 곳은 인도네시아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약간 팔이 안으로 고부시는 느낌이야 어쩌나 있는데 아니요? 아닌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시계방향으로 하면 이제 싱가포르인데 싱가포르은 규제에 관련한 아시아의 큰형님 좀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한국도 사실 아시아의 블록체인 허브가 되고 싶어 했던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부산님도 블록체인 규제 특구 또 오늘 오전에도 오세훈 시장님께서 서울시를 블록체인 허브로 만들겠다 이런 움직임이 있지만 여전히 현실적으로는 싱가포르이 블록체인의 아시아 허브 위치를 하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세금에 대한 혜택 아주 친화적이진 않지만 게임의 룰이 정립되어 있는 안전한 블록체인 놀이터 그리고 또 아무래도 해외의 인재들을 많이 수용하다 보니까 인재를 구하는 것도 되게 편리하고 그래서 싱가포르는 다양한 분야의 블록체인 규제가 있어요 게임이 될 수도 있고 STO, RWA, 디파이 이런 관련해서 굉장히 선도적으로 규제를 이끌고 가고 있는 규제 선진국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이 필리핀입니다 필리핀은 과거부터 워낙 영어에 되게 친숙하시고 젊은 인구가 많으세요 필리핀도 그리고 가장 주목할 점은 사실 웹3 게임 분야의 유저가 어디에 제일 많느냐 하면 필리핀에 제일 많으십니다 가장 인기가 있었던 2세대의 웹3 게임인 엑시 인피니티도 가장 큰 인구가 필리핀에 존재했었고요 또 지금은 많이 모델을 변경하셨지만 블록체인 분야의 게임 분야의 길드 가장 유명한 길드가 YGG YGG 탄생도 필리핀에서 시작할 정도로 필리핀은 웹3 게임 분야의 유저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되게 나라마다 특색이 다 다르네요 엄청 그럼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러면 동남아시아 시장에 참여할 때 들어갈 때 파이거 리서치만의 노하우가 특별한 노하우가 있다면 사실 동남아시아라고 해외 진출 비법 무슨 3개명 이런 게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느 회사나 해외 진출할 때 약간 참고할 만한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3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저는 영어로 로컬라이즈 현지에 최적화되게 우리의 서비스나 제품을 맞춰야 된다 이건 언어적인 거일 수가 있고요 또 문화적인 거일 수도 있고 우리 제품의 어떤 퓨처들을 잘 조합을 해서 동남아시아 사실 동남아시아라고 하는 시장은 없어요 그냥 필리핀이면 필리핀 베트남이면 베트남 이렇게 국가 단위의 접근이 필요하지 사실 동남아시아 시장의 전략은 뭐냐는 사실 무의미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라 현지에 맞게 로컬라이즈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진정성을 가지고 커뮤니티를 만드셔야 된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실 50% 이상의 프로젝트들이 어느 나라에 진출한다고 하면 되게 이용하려고 해요 돈 벌어 먹고 그냥 돈 벌어 먹고 그냥 버리고 그냥 먹튀? 영어로 익스트랙션이라고 하거든요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 한국 시장 워낙 리테일 거래량이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때로는 유동성의 마지막 관문이 한국이다 이런 약간 안 좋은 별명도 붙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동남아시아는 빨리 유저를 뽑아 먹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많이 하시는데 유저가 많으니까 많고 조금만 에어드롭 해주고 조금 베네핏을 주면 바로 유저들이 모이고 그래서 이 유저 모은 걸로 딴 데 팔아먹고 그런 생각을 버리셔요 약간 진정성 있게 커뮤니티 유지하고 우리가 3개월간 동남아를 잘하겠다 마인드가 아니라 여기서 뿌리를 좀 받겠다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시길 권하고요 마지막으로는 규제와 관련된 건데 이 각각의 나라가 규제들이 미묘하게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는 베트남은 가성화폐를 아직 인정하지 않았어요 인도네시아는 동료를 하는데 나라에서 굉장히 관리를 타이트하게 하고 있고요 싱가포르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미묘하게 규제들이 다른데 이것들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꼭 필요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우리나라가 여전히 동남아시아 하면 대충 가서 해보고 안 되면 말자 이런 마인드인데 쉽게 보는 경향이 있죠 조금 있어요 다시 태국하면 마사지 파타 이런 것만 생각나니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존중 그리고 이것과 다르게 약간 인도네시아 유저들은 몇 명 베트남 유저들은 몇 명 누구랑 파트너해 3개월 안에 이런 KPR 이런 마인드로는 사실은 동남아시아에서 성공을 보기 되게 어려운 시장입니다 시장의 반응도 느리고 이분들도 아주 어떤 당연히 생각을 가지고 좋은 프로젝트를 판단하는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접근하길 되게 권한합니다 저도 에피소드가 있는 게 저희한테 문의가 들어오면 동남아시장을 3개월 안에 빨리 하려면 니네 얼마 주면 돼 이렇게 문의가 와요 사실 저희는 접근이 되게 좀 조금 그렇네요 저는 사실 인도네시아의 어떤 친구들 네트워크 베트남의 친구들 싱가포르에 있는 분들 10년 15년을 지금 관계를 가져가는 분들이거든요 한국에 오면 다 삼겹살에 정말 밥 같이 먹고 싱가포르 가면 제가 선물 막 서라스 이런 거 사갖고 가고 그리고 오랫동안 우정을 나눈 친구들인데 그런 사실 친구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혹시 좀 에피소드 있으실까요? 이게 성공하기 어려운 시장인데 성공을 하셨잖아요 성공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런 문화적인 차이에서 로컬라이즈를 하시고 이렇게 접근을 해서 나는 이렇게 성공했다라는 에피소드 있나요? 기억나시는 거? 아무래도 인도네시아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인도네시아의 아까 금융감독청 OJK 분들하고 저희가 자주 이야기를 나눠요 그런데 이분들이 가지고 온 고민은 한국과 같은 선진국들은 어떻게 블록체인을 기술에 포용하는가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한국의 자료 또는 일본의 자료들을 저희가 정말 돈을 받지 않고 무료로 계속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한국의 가상자산 이용자법은 어떻게 변해하는가 일본의 스테이블코인 규제는 어떠한가에 대한 정보를 되게 입맛에 맞게 꾸며서 보내드리면 거기 금융위원분들이 사실 너무나 좋아하세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 같은 작은 기업들에게도 어떤 금융감독청이라는 권위있는 기관의 자문을 맡기신다든지 저희에게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물어본다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연이 돼서 최근에는 태국은행, 벵컵탈렛에서도 이런 리서치 자료를 저희한테 문의하기도 하시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진심으로 이런 아시아 시장에 대한 연구를 하고 그런 걸 입맛에 맞게 강호해서 드리니까 너무나 좋아하시더라 라는 좀 좋은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하고도 한국에서처럼 약간 끝나고 맛있는 거예요? 한 잔 한 잔? 굉장히 공식자 윤리법도 강하시고 그런가요? 높으신 분들이죠 저희가 뭐 한국에서 제가 뭐 절대 안 되죠 업무적으로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주로 동남아시아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아시아가 동북아시아 한국과 중국, 일본도 있고 이런데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또 서아시아 이렇게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가 각각 좀 어떻게 달라요? 동아시아, 한국과 일본 한국과 일본은 저는 사실 굉장히 주목받아야 될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전체 인구수로는 좀 줄어 많지는 않더라도 willingness to spend, 지갑을 열 수 있는 고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지갑을 연다는 건 투자를 할 영향력이 있는 우리나라가 사실 인구적으로는 그렇게 비중이 크지 않은데 글로벌 리테일 투자자 순위 3위거든요 어쩌면 가끔 2위나 1위를 할 때도 있어요 작년 9월인가 블론버그 통신에 따르면 코리안원, 한국원화가 비트코인 거래가 가장 많이 됐던 맞아요 거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수자 측면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국가 그리고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콘텐츠, 게임, 드라마, 음악 이런 것들은 한국과 일본이 워낙 애니메일, 워낙 앞서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과 관련된 인프라는 아닐지언정 콘텐츠나 애플리케이션이 가장 발전될 가능성인 국가 단연코 한국과 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외 진출이라는 관점을 미국에서 봤을 때는 한국과 일본이 0순위예요 엄청나게 많이 투자하고 계시고 한국이 약간 블록체인, 글로벌 블록체인 격전지라고 부를 정도로 특히 메인넷 같은 경우에는 10개가 넘는 메인넷들이 한국에 지원을 두고 있을 정도입니다 굉장히 잘하는 팀도 계시고요 또 한국은 대기업을, 한국과 일본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단의 프로젝트도 되게 존재를 해요 당연히 이번에 클레이튼 재단과 핀시아 자들이 합쳐서 만든 카이아 재단 얼마나 사실 대단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카카오톡과 라인 역사적인 합병 이런 느낌 그리고 실제로도 클레이튼 재단 또 핀시아 재단의 분들을 만나보면 잡음은 많을지언정 개개인들이 굉장히 훌륭한 인재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되게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고 또 일본은 게임사들 그리고 일본의 SBI 같은 대형 금융기관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주목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파키스탄, 인도, 벵글라데시 이쪽은 저는 사실 개발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미국을 넘어서요 그래서 해쉬드 이멀젼트 같은 해쉬드에 인도를 집중하는 VC가 벵글로우라는 도시에 VC 따로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만큼 인도는 어떤 인프라적인 개발 능력에 대해서는 미국을 압도한다고 생각합니다 탑티어다 완전 탑티어 뚜뿔 거의 A++ 이런 거 그래서 폴리건 같은 샌디프 같은 창업자도 사실 인도 개 미국인이 아니라 인도 사람이고 마치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 같은 유수한 미국의 거대 테크 기업의 CEO가 인도 사람인 것만큼 인도는 발전 가능성이 되게 확연한 발전을 하고 있고요 벌써 동남아시아는 약간 풍부한 유저풀 젊은 유저풀을 보유하고 있는 그래서 누구나 진출하고 싶어하는 나라 나라의 집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아시아 블록체인 클러스터를 저는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도 있지만 크게는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중국 그리고 인도를 중심으로 한 서아시아 그리고 동남아시아 이렇게가 하나의 각각의 경제 주체처럼 움직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오늘 좀 말을 나누지 못한 게 중국인데 중국이 사실 중국 국내에서는 블록체인 또는 가상화폐가 금지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저는 요새 너무 놀라는 게 행사장에 가면 30%가 중국계예요 아 그래요? 완전히 홍콩이 아니어도 일본의 팀시 서밋 태국의 CBW에 가도 중국계의 본토 분들 본토 분들 근데 약간 좀 숨기기는 해요 저는 나는 뉴욕에 사는 중국 사람이다 중국계 미국인이다 같은 느낌으로 그렇죠 아부다비에 사는 중국 사람인데 이분들은 사실 중국 본토에서 블록체인 사업을 진짜 못하다 보니까 해외에 진출하여 있는 곳들인데 가장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자본 돈이 많죠 중국이 내부에서 이 사업을 못하다 보니까 블록체인계의 펀드 제가 보고 어림잡은 30%는 중국계 자본이에요 뭐 일본에 갔을 때 느낀 게 일본 프로젝트의 반절은 중국계 자본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중국을 중국계 자본 중화권이라고 부르거든요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중국이 이 블록체인 업계에 뒤져 있는 것이 아니라 투자를 통해서 계속 연료를 주입하고 있는 국가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아무래도 한국인이다 보니까 한국 걱정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뒤처질까 봐 걱정이 돼요 근데 아까 저희가 그래도 콘텐츠 강국이어서 이게 웹3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다 하셨는데 저는 그 콘텐츠가 웹3 시장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약간 메이플스토리가 웹3 게임 출시하고 이런 느낌인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쉽게 설명하면 저희가 블록체인 산업에 있는 사람들은 되게 기술 중심으로 사고하는 곳들이 많아요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뭔가를 해결할 수 있다 사실 그 질문은 저는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세상에 존재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중에 하나가 블록체인일 것이지 무조건 블록체인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존의 산업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그리고 많이 발전되어 있는 곳일수록 블록체인을 도입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콘텐츠 강국인 한국과 일본은 이런 콘텐츠와 관련된 것들을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더 혁신하거나 발전시킬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예를 들면 최근에 해시데스에서 투자한 스토리 프로토콜은 IP 업계에서 IP의 관리를 하는 것이 어려운데 그 관리를 블록체인이라는 탈증화와 디지털 원장을 활용해서 해결하겠다라는 프로젝트이거든요 굉장히 주목받는 프로젝트예요 한국의 SYD라는 한국의 창업자분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고 넥슨의 메이플스토리도 15년이 넘은 메이플스토리라는 IP를 정격 투자해서 온체인 세상에서 구현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시도 그리고 카이아 재단의 5천만 카카오톡 유저 그리고 1억 명에 달하는 라인 유저들을 이걸 활용을 해서 카이아 재단의 플랫폼 위에서 활용시키겠다 이런 기존의 콘텐츠나 서비스를 활용한 장점 블록체인 서비스들은 굉장히 동아시아에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또 위메이드의 게임 전략 같은 것도 사실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래서 아까 한국 걱정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사실 한국 걱정 별로 안 합니다 아 진짜요? 워낙 한국은 대기업을 위주로 한 이런 블록체인에 대한 투자 인재들의 열망이 워낙 역통적이어서 한국은 장기적으로 되게 가능성이 높은 국가라고 그렇군요 그러면 동남아시아, 한국 말고 좀 타이거 리서치가 집중하고 있는 해외 시장이 있을까요? 최근에 고민이 많은 곳은 일본이에요 개인적으로 일본에 6년을 살고 아 진짜요? 어디 사셨어요? 저 도쿄에 살았는데 아 도쿄에 살았어요? 제가 두 번을 살았어요 어렸을 때도 살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일도 했었는데 그래서 일본어도 하고 네 그러니까요 현지에서도 일본어 네 저도 일본에 한 3년 가까이 살아가지고 비슷한 느낌일지 모르지만 일본 사업이 더 두려워져요 아 그래요? 일본에 첨첨이 꺼려있는 매뉴얼적인 경제 시스템 그리고 어떤 일본인이어야 된다는 약간의 그런 장벽 아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일본을 사실 한국 외에 가장 잘한 나라는 일본이거든요 인도네시아보다? 인도네시아보다 인도네시아 아직은 어렸을 때 살았고 근데 일본은 비즈니스를 해본 적도 있지만 그래서 좀 두려운 국가 다만 일본이 여전히 세계 GDP 3위에 무시할 수 없는 거대한 시장인 거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일본 시장을 어떻게 더 공략을 해볼까 고민을 많이 하고 싶어요 특히 이제 일본은 우리나라와 가장 큰 차별점이 스테이블 코인을 중심으로 한 생태계가 조성이 되고 있어요 작년에 일본 금융청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고 보유할 수 있는 법안이 생겼고 일본의 자민당에서도 사실 웹3 백서 같은 걸 내세워서 웹3를 통한 일본의 부흥 Japan is back again 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을 마냥 지켜만 볼 수는 없는 시장이다 다만 워낙 일본의 사업이 오래 걸리고 또 예의를 갖춰야 되고 맞아요. 보수적이고 보수적이고 또 여전히 뭐 인감을 사용해야 될 것 맞아요. 아직도 다 서류로 작업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뭔가 마음속으로 조금 모스카시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도 좀 계속 지켜보고 있는 시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번 주연대요 디파이멘스라는 타이거 리서치의 약간 쌍둥이 기업인 일본의 웹3 리서치 컨설팅 회사인 디파이멘스라고 파트너십 맺어서 저희가 상호 고객도 조금 공유하고 일본의 서비스가 필요한 곳들은 저희가 디파이멘스 통해서 지원할 수 있게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다음에는 일본을 중심으로 좀 얘기를 나눠봐서 재미있을 것 같네요 아무래도 이게 저희 구독자분들은 좀 그래서 어떤 코인 그게 좀 각 나라마다 어떤 코인이 좀 주목받는지가 제일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 지역별로 한 하나씩 정도만 소개해 주세요 아 이거 너무 위험한 투자 권유는 절대 아니고요 그냥 이게 좀 흥미롭다 한국은 제가 한국 제일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그래도 좀 말도 많지만 게임업계에서 잘하고 계시는 위메이드 위믹스라든지 이번에 합병될 카이아라든지 이런 대기업에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하시는 프로젝트 소위 대장김치코인들이 그래도 여전히 큰 형님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사실 저랑 관계는 없습니다 네 관계도 없고 투자 권유도 아니고 투자 권유 아닙니다 그냥 흥미롭다 굉장히 한국 특히 걱정이 됩니다 일본은 사실 일본 토큰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아스타 그리고 오아시스의 OAS 이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는 투자적인 것이 아니라 일본 생태계의 발전을 지목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지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동남아시아 국가는 어떤 이렇다 할 프로젝트를 좀 찍어드리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다만 베트남은 인프라 위주의 약간의 프로젝트들, 디파이, 베트남은 레이어 1, 레이어 2들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토모체인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베트남은 인프라적이고 인도네시아는 오히려 컨텐츠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지금 세 개의 인도네시아 토종 웹3 게임이 출격을 앞두고 있거든요 심지어 이 아가테라는 회사랑 이스크라라는 국내 플랫폼이랑 협력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컨텐츠적인 거에 주목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전통 금융권, 실물 자산, STO 이런 거에 관심이 많다 그러면 싱가포르의 주제, 싱가포르발 프로젝트들의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숫자가 나와야 좀 더 직관적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동남아시아 각국의 시총이나 유명한 거래소, 거래량 이런 거 알 수 있을까요? 네네, 저희가 내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모든 숫자를 날리면 좀 지루할 것 같아서 네, 숨지막하게만 한국이 일일 거래량 기준으로 한 80억 달러? 8빌리언 달러 정도 돼요 아마 업비트가 7, 나머지가 좀 나눠가지고 계시는데 한국이 일본의 20배, 엄청나죠? 한국이 일본의 20배 한국이 태국의 40배, 한국이 인도네시아의 80배,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돌아가면 한국이 참 리테일 투자자는 굉장히 열정적인 곳이고 이게 어떤 면에서는 코인 투기하는 나라다 하지만 이런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면은 단점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고 가능성으로 봤을 때 사실 일본, 태국, 인도네시아가 전부 다 한국보다 인구도 많거든요 특히 일본은 전통 자본시장은 우리나라보다 4, 5배가 더 커요 가능성이 굉장히 있는 국가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 한국을 포함해가지고 좀 아시아 시장의 전반적인 얘기를 김규진 대표님 모시고 얘기를 들어봤는데 약간 해외여행 다녀온 기분이에요 일본 얘기도 하고 태국 얘기도 하고 많이 그래가지고 근데 대표님이 오늘 막 플로리다 이런 얘기 하시기 보니까 근데 이렇게 영어랑 한국어만 하시는 게 아니라 또 일본어도 아까 잠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또 먼 나라, 이웃나라 아까 말씀한 것처럼 먼 나라, 이웃나라 좋네요 아, 그렇죠? 먼 나라 약간 시리즈물로 해가지고 먼 나라, 이웃나라 윗 김규진 대표님 해서 시리즈로 한번 해봐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다양한 얘기 들겨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오늘의 캐치더머니,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